2. 2. 2. 2. 2. 3. 야! 뭐하아악! 너 뭐 화났냐? 너 뭐 화났냐? 아니? 나 남친 있어! 응? 아, 돈을 부려라. 너, 나랑 사귀인 거. 본 척 좀 할래? 야, 미친 거 아니? 야, 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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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이에 뭐 사상 교재는 좀 빨끄럽고 사귀는 척. 정도. 아, 금지. 어? 금지. 금지. 코코키스팅 등 신체적도 완전. 애들한테 딱 보여줄 거야. 내가 먼저 남친 생겼다고. 너, 너 잘해라. 진짜 누구? 엄마가 있어. 보긴 뭘 봐. 엄마가 있어. 제가 요즘 좀 이상한데요. 갑자기 얼굴이 바쁜거리고 심장이 뛰고 속도 울렁거리고 화가 나고 뭐지? 저 핑크년은? 저 핑크년은? 되게 더러운 성명체를 되게 집중해서 보게 됐어. 노출증 있냐? 주걸, 응걸, 응. 이제 쟨 나한테 뭐지? 남사친? 유사 남친? 아님 남친? 너 자꾸 이럴거면 이럴거면 그냥 아예 비추지마. 뭐냐 이게 더러운 거야? 아님 제발 진짜 죽을래? 내가 고백 좀 하라고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하라고 해도 누가 자기 안 좋아한다고 좋아하니까 자꾸 생각나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다시 또 이럴거면 그냥 나도 너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나랑 사귈래? 나랑 사귈래? 됐어 I feel so good, I hurt so much